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정입니다. 아까 청년이 많았는데 이발 세 가지로 계세요. 너무 잘한다. 이거 너무 이뻐. 이거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. 와이프 디디.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포광운동을 하고 나갈까? 간단하게. 자전거 5분에서 10분. 10분 다고 와서 런지. 도구 런지. 발 10대씩. 세 가지. 이거 2세트 하고. 이거 또. 2세트. 3세트. 아까 근육하고 지금 뒷근육이랑 이거. 3세트씩. 뒷근육이랑 이거 있으면 다시 스쿼트. 스쿼트랑 이거 8. 이것도 3세트씩. 스쿼트랑 이거 또 3세트씩. 그럼 그릇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마운다고 해서 탁 나가야지. 안가면 자기만 손해대. 가자. 여기죠. 유튜버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이걸 구면서 한 거. 이거 구면서 한 거. 나 오이 없어야 돼. 나 오이 못만해. 감사합니다. 오이로 못 먹는 건 아니지. 그냥 먹어서 해요. 그냥 먹은 거지. 아휴. 곱빼기만 먹어도 배우네. 갑시다. 갑시다. 자가 내일 봐. 현우구나. 아휴. 현우 하늘잔 띄고. 아휴. 디엠으로. 욕을 욕을 그렇게 해 먹었대. 이거. 아니 이건 압풀. 현우가 잘못한 게 아니야. 압풀. 디엠으로 압풀 단 사람이 잘못한 거지. 맞아 아니야. 아휴. 자기가 힘든 거죠. 진짜. 본인이 힘드니까 풀라고. 현우한테 압풀 다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너한테 압풀 달 뻔했네. 누구요? 아휴. 아휴. 아 경영 끝나고. 그분이 인스타 보니까. 99개? 제가 플러스 99. 그 이상인 거지 그럼. 아니 그게 다 욕이 아니라. 아 그니까. 그렇지. 힘내라는 것도 많겠지. 근데 욕도 많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심한 욕도 많아? 많더라고. 아 진짜? 내가 그런 사람 다 캡처해놔. 내가 신고해줄게. 형 그런 거 잘하니까. 걸렸어 나 죽었다. 아 그럼 이거 현명이 정하겠다. 네. 스포츠 브랜드. 너무 프로 드니까. 에이키. 아이들아스. 죽던 사람 안 돼? 롯도 사람 안 돼. 포토크. 체조. 파직스. 엄브로. 아솔에. 오케이. 아 남은 이름 하지 말라니. 죄송해. 헤브갈. 페이스. 스크류바. 스피콩. 깡파리. 짱짱바. 스팅. 주슬바. 퍽. 허벅지 안 돼? 눈소리. 무릎 안 들어와. 아 무릎 안 돼? 세혈아. 스크립. SK투브. 아 나 불운데? 울는데. 와. 아들. 로션을 안 발라. 뭐니 화장품 좀 사드려라 인마. 아들. 바디로션 발라. 바디 로션 안 했지? 동물x3 동물? 너무 많아 과자 이름 해 아 치가 잘하는 것만 해 또 베토벤 하려고 과자 이름 해 봐 한입 버터칩 스김칩 산칩 다바칩 초바임 신유 그거 초코비 초코비 안 돼 안 돼 안 돼 두 글자님 세 글자 두 세 글자 1억 2 기차 잡혀 표인봉 표인봉? 사람 이름 돼? 표인봉은 누구지 몰라요 표인봉이 뭐야 너네 표인봉 몰라? 모르는데 표인봉이 누구야 헉 다 안나왔는데 베리나이스 할 때 힛수 자 이제 갈까? 바로 호킹으로 가지 광이 안 들려도 되지 에이 왜? 뭐 새로운 어? 화면 안 운동 아무도 없구나 10시 반 운동 지금 9시 1시간 운동하고 준비해야지 2시간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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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원래 날씨 이런거 무릎 좀 찌뿡했었는데 지금 괜찮아? 지금 괜찮네 응? 왜 괜찮아 했는지 알거야 으이차 으야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다시 오는거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래 왜 10시부터 멈추는데 왜 좀 쉬고 쉬는다 후 운동해야지 시간 없어 1시간 운동하고 좀 쉬다가 나가야지 지구 3시간 30분 응 지구 3시간 하... 하... 봤어? 아니, 이거 봤어. 나 봤어. 나 어제 봤어. 너무 안 혼나고 있잖아. 아니, 근데 재밌다. 재밌더라. 재밌지? 재밌어. 재밌어. 어, 재밌어. 아, 이제는 저 인사에서 혼자서 좀 하시는데? 아니, 어제 할 거 없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. 재밌을 거 같아. 탑건. 영화, 영화. 우리가 다 탔다고 하면 돼. 어, 진짜 조정을 했대. 비행기를. 근데 탑건즈 원래 그렇잖아. 어, 거기. 근데 그 배우들 다 조정했대. 재밌더라. 근데 형. 재밌을 거 같아. 응. 운동 끝. 밥 먹어야지. 밥 먹어야지. 뭐예요? 뭐야? 카메라예요? 그럼. 이제 우리 둘째. 오늘 운동 열심히 했어. 수고했어. 아, ENT 시점이에요? 어. 수고했어. 너무 부러워. 어, 너무 궁금한다고 제가 이제 수고했다고 말 안 했잖아. 수고했어. 오늘 다 수고했어. 열심히 했어. 해노도 열심히 했나? 네. 그래? 어, 재성이 열심히 하더라. 너무 열심히 했어요. 너 항상 열심히 해. 좋아,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. 다 왜 더 열심히 하는 척 해.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어? 나 목표가 있으니까. 목표가 있으니까. 한 말 더 말하자. 나도 의포가 있어. 나도 꿈과 희망이 있어. 은진이도 있어? 응. 은진이 꿈은 있는데 희망이 있어. 꿈만 있어? 꿈은 있긴 있는데. 야,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야, 오늘 고기야. 너네 빨리 가서 고기 구워. 소고기 왜요? 소고기. 소고기? 어. 너네 빨리 가서 고기 구워야지. 뭐 하는 거야? 손으로 먹으러 가야지. 하하하하. 하필. 1번 소고기야, 솔로 소리. 1번 소고기. 1번 소고기. 아, 주운? 아 깜짝이야 내 자리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감독님께서 미팅하기 전에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이거 주셨어 개들랜드 여기 울주에 있는 강아지 카페 강아지 카페인데 강아지 운동장 막 있는데 강아지 카페인데 감독님께서 쉴 때 가셨대요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거 쿠폰이거든요 강아지 무료 이용권 한 마리당 입장 가는 쿠폰 이거를 주셨대 그래서 우리 또 베리 키우는 거 아시니까 열 장 영호 나눠줬지 다 한번 가야겠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아 맞아 저번에 KBK가 말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둘이 유튜브 하나 이렇게 해갖고 방송 같은 거 하자고 할 의약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너가 나 껴준다면 나 무조건 할 거라고 KBK 잊지 마라 보고 있는 거 다 한다 나 무조건 할 거라고 해당 나 무조건 할 거라고 나 무조건 할 거라고 감사합니다.